꼬니가 이기나? 엄마가 이기나? 꼬나 너가 이기나 엄마가 이기나 한번 볼까? 응? 우리 꼬니가 지금 잘 올라오지 않는 이 식탁 위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. 엄마는 지금 퇴근에 와서 많이 피곤한데 우리 꼬니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너무 착해서 말을 마구마구 귀찮게는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어. 꼬나! 지금 밖에는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각해요. 꼬니 아가씨.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우리 꼬니를 즐겁게 해줄 수가 없어. 엄마랑 이렇게 집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꼬니씨. 네? 알겠어요? 꼬나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삼촌? 갈 수 없어 근데 꼬나. 밖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 아가씨 내일이면 물건이 미용하는데 어떡하지? 할 수 있을까? 한숨 푹 쉬고 호니 여기 차가워 호니? 차가워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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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황이 엄마랑 손이랑 잘 넘치려고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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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트리 なん 이쁜 꼬니 어후 이빨아 어허허허 너 착한 꼬니는 엄마 마음을 알 거야 너가 엄마한테 자꾸 이게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도 할 수가 없어 지금 밖에 너무 미세먼지가 심각해 비상경품 왜 왜 왜 또 손을 써 왜 왜 왜 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총각 더벅머리 총각 왜 왜 안으라고 알았어 안아줄까요 보자 안아줄게 오야야야 이쁜 우리 아기 슈욱 됐다 꼬나 왕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 티릿 에이그 멋적으니까 에이치 했어 알았어 꼬나 우리 그거 대신에 우리 간식 먹자 알았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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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